날씨가 구리 구리 하임마 아 이 초正 spinal movie форм도 색상 안녕하십니까 멜븐 여행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만에 진짜 간만에 그냥 한 세달만이죠? 코로나하고 처음에 아 진짜 오랜만에 이제 상은행님하고 이렇게 아침에 다행힐치기 또 프로드 나가고 있습니다 진정합니다 진정 맞아요 그거를 한번 해야해 근황토크 아 근황토크래요 근황토크를 한번 해야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도레비네랑 프로드를 갔다 온게 그 1월달이죠 1월인가 2월 아 그러고나서 처음이구나 지금 그렇죠 그렇죠 공식석상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거는 처음이니까 그리고 처음이면은 물론 그 사이들 우리가 매번 보긴 했지만 캠핑 안 가는 걸로 따지면 거의 6개월이 다 돼 가는거지 그렇지 그렇지 캠핑은 진짜 6개월이다 진짜 그렇네 엄청 오래 돼 캠핑은 진짜 오래 돼 캠핑은 12월 말 그때 애들라이드 댕겨고 같이 간 적이 없네 애들라이드 이후로 같이 간 적이 없네 응 애들라이드 이후로 캠핑을 와 진짜 그렇게 되게 오래 됐네 엄청 오래 오랜만에 지금 6개월 됐네 진짜 6개월이 넘었네 7개월이네 7개월 올해 들어서 같이 캠핑 한 번도 안 갔다 이거 그래갖고 이거 구독자 분들한테 한 차이 있는데 그 내부에서 뭐 불화설이 돌고 아 그래 그 4W 시드니 형님도 살짝 그 걱정을 했었는 아 그런 또 아 아 그런 또 아 그런 일이 있었다 하도 이제 오프로드를 안 나가니까 저희는 그런건 아닌데 이제 당시에 서로 살기가 바쁜데 진짜 될 수가 없네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묻고 살기가 바쁜데 맞죠 근데 저는 운이 적게 계속 우산을 다녀가지고 그나마 연명을 했는데 엄청 어디 갈 수가 없다고 맨날 오토바이 타고 이상한 데 가잖아요 계속 자빠지고 아 그러니까 나도 뭐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엄마 오토바이를 끌고 그 오프로드를 자꾸 갈라 있었어요 중도 타는 오프로드 오토바이를 왜 계속 인도를 타다 못해가지고 트랙을 타는 일이죠 또 또 다른 인항은 이제 몇 달이 지났지만 벌써 용택이도 개인 사정상 이제 한국을 들어간 지가 좀 됐습니다 용택이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오프로드 팀 멤버가 또 어떻게 또 줄었어요 아 갔어 하나 간만 또 하나 나오고 뭐 그래 되는 건데 살짝 좀 아쉽긴 아쉽네요 일단 1년 가까이를 매일 뭐 매달 거의 미친듯이 다닌 미친듯이 오토바를 다니고 캠핑 다니고 그랬는데 개인 사정상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캠핑 사실 좀 다녔어요 락다운 끝나고 나서 하이 컨트롤도 2박 3일이나 갔다 오고 이것저것 혼자서 최근에 그레이트 알파인 로드 그 좀 어땠습니까 어 요번에 요번에 락다운에 가장 큰 데미지가 뭐예요 타격이 뭐였냐면 이스터가 들어갔다는 거였잖아 아 이스터가 이스터가 3박 4일인데 이스터가 락다운 안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아무도 움직이질 못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죽어버렸어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월 1일부로 이토리아에서 이제 슈트다운을 풀었죠 이제 그리고 그 주 주말이 여왕생이라 가지고 월요일이 또 휴일 그래서 도대체 이건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무조건 캠핑을 가야겠다 싶어서 2박 3일 동안 그레이트 알파인 로드입니다 로드가 큰 게 두 개 있습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하고 그런 오션로드 많이 가잖아요 12사도 뭐 그레이트 오션로드야 뭐 일반 차로도 많이 가고 그레이트 알파인 로드는 이제 알파인 로드 안에 제가 거기서 정말 가보고 싶은 트랙을 문타케 시즌을 클로즈 되기 하루 전날 갔다 왔습니다 캠핑을 하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다 같이 가고 싶은데 꼭 관리도 생기겠지 2박 3일 동안 당기면 주유할 곳은 첫곳에 있나요?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갔을 때 아침에 영하 6도였으니까 아침에 치킨병이 군인 같은데 거기에는 겨울이 되면 양쪽 끝이 있는데 일단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양쪽 끝에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에서 기름을 다시 넣어요 그러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시작할 쯤에 시작할 쯤에 오묘에서 넣고 뭐 브라이트로 넘어간다든가 뭐 브라이트로 넘어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그 동네는 알파인 프리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뭐지 디젤이 어니까 영화 10도인가 영화 15도인가 되면 어니까 그리고 얼지 말라고 알파인 디젤이라고 해서 에디티브 얼지 않는 첨가재 같은 거 넣어서 기름을 팔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 첨가재를 사서 들고 다니긴 하는데 저도 지금 첨가재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또 하면 또 그런 게 또 많아요? 뭐 디젤이 높기 심하죠 얼어서 얼으면 이제 짤짤이 같이 붙여서 녹을 때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 저는 거기를 갔다 너무 좋았어요 어? 혼초하고 우리 캠핑 가는 멤버들 뭐 진짜 한번 다 같이 한번 가고 싶어요 캠핑전 거 제가 다 알아놨고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워요 최대한 빨리 이 사태가 끝나야 될 텐데요 자 아무튼 오늘 또 머린딘디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도로 들어가십니다 인도는 빨리 못다니든 자 단점 있죠 길이 엄청 절여있어요 야 드론 날리면 난리다가 다치겠다 이거 안보여가지고 자 이제 우리는 머린딘디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오늘 목적지인 예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락 날씨가 비 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비가 멈출 생각을 안하는데 보충 겨울 날씨는 어쩔 수 없지 일단 예락 가는 길은 이리온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내가 뭐 오토바이 타고도 올라가는데 이전 보면은 그래 니는 올라가겠다 이제 오늘 길 한번 보고 나면 다음에 그냥 가는게 좋지 날씨 좋을 때 가더니 드론 한번 날려줘야지 우іс 오토바이 назывda 자갈 길 전혀 무리없습니다 오우우우 첫번째 목적지인 예를 한 게 1.5km 정도 남았다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다 로드네요 로드. 그냥 인도. 그냥 차, 그냥 SUV만 가지고 있어도 수경차도 올 수 있군. 오늘 멋있게. 그리고 이 동네가 또 알다시피 툴랑이가 비가 오면 완전 뻔창이 되는 동네라서. 그렇지. 그것도 완전히 진흙 뻔창을 알잖아. 그래 거기다가 며칠 또. 방금 형님 길 지나쳤어요. 방금 버스 좌회전이었는데. 아니요. 방금 이 길을 새로 알려줬어. 그럼 다시 후진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다가 길을 놓쳤습니다. 미스김이 게을라서 얘기를 안했네. 여기서 트랙기는 오토바이 타고로 못 가는 길이에요. 방금 가볼게요. 방금은 뻔창이었습니다. 내가 길을 봤는데 여기서는 트랙이에요. 그 말하는 게 여기부터가 오프로드 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 갑자기 트라울 생각난다. 마지막 500미터나 길이었고. 일단 상황을 보고. 서류를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봐야 되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넣어야 될 것 같으면 삘이 나는데. 네. 그럼 내려서. 저 끝까지가 몇 100미터죠? 걔 말로는 한 400미터라고 했는데. 아 400미터에요. 맞죠. 차를 바꿨어요 제가. 이거는 매뉴얼 허브로 바꿨거든요. 아 산유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원래 옛날 스타일인데. 이게 지금은 오토로 되어 있었는데. 별로 문제는 없었는데. 차에다 챙겨놨는데. 이게 솔직히 뜨기가 편해가지고. 이번에 이걸로 돌아올게요. 막다운 다리를 펴가지고. 나 개비했어. 나 개비했어. 하하하. 한번 가보죠. 자 이제 사륜은 여기다. 여기서. 이게 지금 사륜이 들어간 겁니까? 사륜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를 엔게지를 안 하면. 사륜을 넣으면. 뒷바퀴에만. 힘이 들어가고. 앞바퀴는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 그런 게 있구만. 자 이제. 구글에 나와 있는 데로. 다 와가지고. 이 길을 이제.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정확히 가라가 빼고 가도 되겠지. 예락로드라. 아. 예락로드가 따로 있네. 예락을 올라가야 되죠. 일단 사륜을. 사륜하유를 넣고. 자. 올라갑니다. 예락으로. 이야. 조금 떨창이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떨창. 2연도 올라왔다 이거. 괜찮네. 2연도 올라왔어요. 일단은 오토바이로는 뭐 얻은다는 건. 학생. 학생이 된 거 같고. 아 오토바이로는. 거기만 지나면 올라올 수 있는데. 야. 차. 차 엄청 미끄러져 지금? 폴 打 폴 바람을 안 뺐어요 지금. 바람을 빼면 될 것 같은데. 바람을 안 돼가지고 밖에 바람을 내려올 때 빼고는 해야 되겠다. 차가 지금 엄청 미끌리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 안 온 지 오래 됐나. 왜 이렇게 뭐가 많이 내려와있냐. 최근에 인적이 없긴 없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간만에 살짝 심장이 쫄깃됐어. 뒷바퀴 미끌리는데. 핸들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 핸들이 왼쪽으로 꺾고 있는데. 차가 계속 앞으로만 가가지고. 확실히 모르는 처음 가는 길은 살짝 쫄깃쫄깃 하긴 해요. 진짜 다 왔어요. 400m 밖에 안 되는 짜리는 구간이라서. 트라울보다 낫네 그래도. 트라울나 아웃. 트라울나 아웃. 트라울나 아웃. 진짜 와 3시간. 차 2대 꺼내주고. 여기가 좀 동네가 차가 많이 안 왔었나. 하긴 뭐 오늘같은 날씨에 여로우시합니까. 그거 뭐고. 진짜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다 왔어요. 야 이미 뭐 캠핑 스팟을 쓰다가 고 어 절로도 나가는 길이 있네 어 저기도 락이네요 저기네 저기네 조금 더 가야되네 스팟이 두개 있네 그리치면 왜냐면 아까 구글에 치도 우리가 내가 락치니까 두개 나오더라고 그래 뭔가 내가 유튜브에서 봤던 그 뷰가 아니었어 저기는 완전 탁 터졌는데 야 여기입니다 오 전망 그냥 다 터져있어요 야 안개만 없으면 죽였겠는데 야 여기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더라구요 밥을 먹고 캠핑치면 옆으로 굴어 내려가겠는데 장난 아닌거죠잉 잠깐만 이게 지금 야 이따 나중에 차 돌릴 때 잘못 돌리면 이제 저승길로 가는거 아닙니까 저승길로 가는거 아닙니까 일단 차를 어떻게 타야하는지 보고 네 자 우리의 목적지인 옐에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산 꼭대기인데 산 꼭대기인데 지금 경치가 하나도 안보여요 산 꼭대기인데 경치가 하나도 안보여요 뭐고 이거 이게 살짝 아쉽습니다 아무튼 요정도면 내가 드론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을 한번 싹 띄어가지고 한번 경치를 보여줘야지 그렇지 여러분들 머름딩뒤에 오시면은 여기의 예락을 꼭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막판에 막판에 일반차가 못 들어오니까 이게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포필 드라이브 차량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차 못 들어옵니다 다른차는 일반 승용차는 절대 못 들어올 것 같고 근데 도로에서 400m 정도밖에 안되니까 뭐 차를 어디 댈수만 있으면 걸어오면 되는데 근데 솔직히 찾을 데가 있었나 찾는게도 힘들었어 도로가 좁아서 뭐가 끊임없이 나온다 나는 찾을만한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멜번 여행 대장이 추천하는 이제 예락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식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거기다 돌려가지고 돌 안에다가 어 진짜 안개껴갖고 아예 안보이네 이거 아무것도 안보이네 귀가 꽤 좋았던걸 기억하고 귀가 엄청 좋았던데 이야 일로 그냥 굴러 떨어지면 그냥 작살이에요 그냥 응? 네 굴러 굴러 떨어지기 그냥 술 먹고 오면 안되는다 아이가 뭐 뭐 하나 떨어지는거 아냐 뭐 하나 떨어지는거 아냐 낫긴 낫구나 안그러면 전마 태워야죠 이슬비가 사부죽하이 내리네 또 이슬비가 이거 아예 있으면 좋죠 아 그거 통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다 불을 금방 붓겠는데? 나무를 더 가져야겠네 톱밥을 좀 어우 해가 올라온다 오늘 선크림을 좀 바르고 왔어야겠는데 돌이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안개가 장난이 아닌데? 이거 겉에 젤라네 불 좀 세게 해야지 불 좀 키워줘야지 어허! 불 올라온다 드론으로 불 키우는거지 아 좋다 불은 이렇게 키워야지 아 불 제대로 붙었다 아이고 안개가 살살 거치네 아 이 안개가 중간에 딱 걸쳐가 있네 이 정도인데? 네 충분합니다 이 폰이 잘 터지는데요? 폰이 잘 터지네 아 좋다 오랜만에 나오게 좋네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우 당일치기한테 점심이 또 라면만큼 좋은 게 없잖아 그렇죠 간단하이 아 진짜 오랜만에 진짜로 오랜만에 나중에 우리 같이 올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근데 여기가 루트를 미리 이제 우리가 짜는거지 근데 여는 흔데가 많이 들어와도 3동이다 지금 뭐 근데 아까 저기도 있고 아 저기까지 치면은 다른 차량들이 이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관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루트를 이제 짜주고 나면은 이제 얼마만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사람들이 꼭 왔으면 좋겠어 여기 여기 올까 외국사람들이 오는 데는 아니니까 한국분들도 캠핑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여기 오면 좋겠어 여기 얘 락이 진짜 숨은 포인트입니다 응 일단은 마지막 400m가 아 그거가 중요하구나 무조건 4WD 차량만 오실 수 보고 오고 싶다고 욕심내서 승용차로 오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첫번째 도입 도입 도입구 도입구가 아 매번에 5%나는 그렇게 없나 참 아 있었다니까요 있는데 있는데 이제 좀 같이 어울리기 좀 그런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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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오프로드가 오고 싶으면 오토바이 공도 타는 오토바이 어 아 아 아 아 구마이 오프로드가 타고 싶었다니 진짜 아 아이고 내가 갔던 데로 진짜 혼자 데려가야 되는데 우리 그럼 화이큰칠리 홍보대에서 살 수 있는데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데가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여러분 난리 맞으면 또 가는 거고 2박 3일 마취하면 가는 거고 시드니 네발로 팀들하고 합세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분들 멀리 갈 때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데 앨범에서 팀 만드는 거 조금 힘든 거 같고 일단 끼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발로 팀에 좀 끼울 수 있으면 한번 끼워가지고 놀러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네발로 캡틴님 인터스테이트 회연 가입 안 됩니까? 진짜 가보고 싶은데 아따 오랜만에 나도 좋네 let's see ya 아 그냥 틀레죠 거의 뭐 pén념인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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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킹으로 꼽는 거야 아 얘 또 못했네 누가요? 변형인 줄부터 귀가했네 유튜버에요? 쥬쥬 삽니까? 라이브잖아 렌트 웨이게 됐다 퍼블리 강아지 그는 74개가 더 많아졌다 고기는 아마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좋다 좋다 딱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살짝 오박싹 빨라 하고 아 이건 김에 그래 나 지금 뭐하냐 기다릴 필요 없이 계속 먹으면 되지 참 어우 좋다 먹습니다 미디엄 미디엄 웨일 됐네 패라드를 한 번 더 멋있어 멋있어 씻기 전에 오히려 이래 찬찬히 이래 있는 거야 음 음 음 이거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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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불에 잘 못 구워야 될지 모르면은 소고기를 가지고야 해 놨네 음 음 음 음 이런거도 캠핑에 딱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이거 맛있다 이거 그냥 날로 먹는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건데 음 퍽퍽하잖아요 음 근데 이런 먹으면 고소해 음 바삭바삭 근데 이걸 또 이제 이거 한개나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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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구워서는 또 처음 먹는거지 응 와 한국사람 오토바이 타고 여행에 심지어 다 들고 타이 컨트롤 다 들고 알파인 로드 다 들고 한국사람인데 이야 진짜 멋있는사람인데 노선테오리 다 들고 요번에 이제 락다운만 풀리기 기다리고 있다고 들어오려고 내려서 뒤를 봐야되는거 아닙니까? 내가 뒤를 봤죠 안그라믄 형님 앞으로 해서 뒤로 뒤로가 안전하다 아닙니까? 앞은 볼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앞으로 해서 뒤로 뒤로 낫다가 이리 이리 돌리주면 오오오 안가다 안가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허 자 이제 뭐 해락에서 바베큐도 잘 해먹고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 다음 코스는 이제 메리스빌이에요. 예라기 머린디디하고 다르긴 메리스빌하고 가깝더라구요. 그래서 메리스빌에 한국분이 하시는 펍이 있습니다. 메리스빌에 더덕이라고 펍이 있는데 저도 한번 뵙긴 했는데 한국분이란건 알기 때문에 오늘 그냥 여기에서 한 30분정도 밖에 안걸리니까 가서 맥주 한잔하고 이야 엄청 또 한국분이 엄청 먼 데서 또 메리스빌 엄청 못해요. 2시간 거의 멜번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린 데 계시는 거니까 가봤는데 괜찮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가까우니까 호초 한 번도 안가봐서 저도 검색하면서 인사도 할 겸 해서 한국분이 이렇게 또 먼 데까지 나와가지고 커버를 하고 계시는 거 참 모래요. 날씨가 또 이렇게 흐리고 비가 살살 안개비가 와도 또 이런 맛이 또 있는 거 같아요. 이러면 날씨가 또 그러면 그런대로 뭐 당연히 체크 나가지고 경치 좋은 곳에서 바베큐 한번 싹 하고 가니까 좋네요. 오 진짜 그런 거 좋다. 이리도 못 내는 거 봐. 어어. 자동이네. 참가자로 otogue.